이거 뭐예요? 변사사건 들어왔습니다. 교통사고네. 이게 다른 차를 피하다가 그래대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가드레일에 갖다 박아서 옮기거든요. 깜빡 졸았나. 막 브레이크를 안 밟았을 거예요.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작동이 안 된 것 같은데. 그 사고 촬영 측은에 정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유가족한테 확인하셨나요? 사망자가 기러기 아파했던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가 봐. 연락이 잘 안 됩니다. 잠시만. 어. 아, 헐라. 저 피해자 유류품에서 어제 저 카센터 영수증이 발견됐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어디 카센터입니까? 어, 그 어디 카센터입니까? 2K 모터스입. 2K 모터스입. 네. 3K 모터스입. 1KM. 한글자막 by 한효정